지금부터 장비의 구성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면은 무선 마이크가 지금 있고요. 강의실에. 그 다음에 벨트에 차서 핀을 차고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마이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TV가 있는데 TV 전원을 켤 수 있는 TV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카메라 리모컨이라고 해서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을 비추는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학생용 카메라 리모컨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시스템 렉이 있는데 이 안에 녹화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전원을 여기 녹화 장비에 녹화기 전원이라고 붙어있는 라벨 버튼을 눌러주시면 녹화 장치 전원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지금 앰프하고 무선 마이크가 이 시스템 렉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음성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장비들 전원이 켜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꺼져 있으면 전원을 켜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TV 화면에 이제 저희 녹화기 전원이 켜져 있으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분할 화면이 비춰지시는데 이 화면이 비춰지면 이제 녹화가 가능한 상태인 것을 녹화가 가능한 상태이신 거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바로 녹화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자칠판 화면이신데 이 화면이 지금 전자교탁 지금 PC 화면하고 동일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같은 화면이기 때문에 전자칠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전자칠판 화면이 PC 화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탕화면에 보시면 BDR 심플 컨트롤러라는 이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녹화를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실행 프로그램이시고요. 이 프로그램을 더블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지금처럼 서원대학교 강의녹화 시스템이라고 이제 CMS, LMS 연동이 돼 있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한번 지금 테스트용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녹화,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이제 보여지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시고요. 녹화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실 거는 강의 모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어라는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강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비춰집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강의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교환. 교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교환만 녹화가 되시는 거고 강사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저 전면에 있는 추적 카메라를 이용해서 교수님이 이제 수업하시는 모습 자체를 촬영을 해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학생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 카메라가 지금 녹화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학생들은 학생 카메라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원하는 학생을 비추고 녹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환 플러스 강사 PRP라고 되어 있는 프리셋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교환 PC 화면에 이제 띄어오는 파워포인트 교환을 교환과 함께 교수님의 모습이 이제 함께 비춰지는 합성된 화면으로 녹화가 가능하시니까 기본 세팅은 보통 이제 교환 플러스 강사 PIP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전자칠판에서 판사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교수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환 플러스 강사 PIP 화면을 선택을 해놓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판사, 화이트보드나 이런 판사 화면 판사하시는 것을 직접 촬영을 하시려면 두 번째 강사 카메라 프리셋을 선택을 해놓고 녹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시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밑에 프리셋 화면 아래 오디오 제어라고 하는 버튼이 보여지시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마이크 소리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무선 마이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무선 마이크 전원을 켜시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면 아아 마이크 테스트 지금 스피커 소리와 함께 여기 오디오 제어라는 부분에 레벨 미터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보여지시는데 이 레벨이 올라가야지만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강의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이제 오디오가 잘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시고 녹화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녹화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동그란 녹화 버튼이 보여지시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강의 제목을 이제 입력을 해주십니다.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되고 지금과 같이 화면 버튼에 이제 녹화 중인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 중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거나 이제 잠깐 자료 준비 때문에 잠깐 정지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녹화 버튼 아래에 보시면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잠깐 이제 녹화가 일시정지가 되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녹화가 재결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 녹화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지를 하시면 되고 근데 혹시라도 강의 중에라도 강의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제가 설명해드렸던 프리셋 버튼을 눌러서 강의 모드를 다시 이제 설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라도 혹시라도 이제 화면 전환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프리셋을 클릭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이 바뀐 강의 모드가 그대로 촬영이 됩니다. 녹화가 끝난 다음에는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녹화가 다 마무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TV 화면에 있는 이제 분할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왼쪽에 있는 TV 화면을 잠깐 칠판으로 지금 화면을 띄운 상태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4개 화면이 보여주시고 오른쪽에 1개 화면이 보여주십니다. 이 왼쪽에 있는 4개 화면은 현재 저희 녹화기로 들어오고 있는 입력 소스 화면이시고요. 채널 2번에는 현재 지금 PC 화면이 입력이 들어오고 있고 채널 3번에는 지금 이제 교수님을 촬영하는 추적 카메라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이제 학생을 비추는 학생용 카메라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이 다 들어오는 걸 확인하셔야지 이제 이제 그 화면이 녹화가 되시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화면이 안 들어오면은 녹화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럴 때는 이제 관리자분께 연락을 주셔서 문제 해결을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오디오라고 해서 레벨이 올라가는데 아까 이제 마이크를 말했을 때 이 레벨이 올라가야지 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도 지금 이제 음성이 들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구성은 이제 따로 현재 기본 세팅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화면을 건들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화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CMS 서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MS는 지금 이제 강의실에서 녹화된 영상을 별도의 서버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LMS하고 연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축된 스토리지 저장 서버이고요. 이제 여기 강의실에서 녹화하신 영상이 자동으로 지금 스토리지 서버로 전송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영상 녹화된 영상을 이 CMS 서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접속 방법은 지금 이제 웹상에서 eplus.서원.ac.kr을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지금 같은 이제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LMS 로그인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보시면 오른쪽 끝에 마이페이지에 가시면 내 컨텐츠 갤러리라고 하는 링크가 보이시고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까지 강의 녹화를 하셨던 모든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영상 컨텐츠를 클릭을 하시고 같은 화면에서 컨텐츠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저장하, 녹화하신 강의를 재생하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이나 아니면 연구실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장소 구애 없이 오는 시간에 해당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시려면 다시 한번 컨텐츠 보기를 누르시면 컨텐츠 파일 다운로드라고 링크가 보이시고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사용하고 계신 PC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CMS는 LMS와 연동이 되어 있고 LMS에 파일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업로드는 e-campus에서 하시면 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CMS에 보시면 주제별 자료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LMS e-campus 활용이라고 하는 자료 링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셔서 컨텐츠 목록이 보이시는데 여기서 e-campus 사용 안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e-campus에 업로드할 수 있는 매뉴얼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